이걸로 이렇게 딱 해야지 한가도 뜨고 칠쏘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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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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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중해식 그거래 나도 못 먹겠네 이거 사킹 먹나보다 레몬 뿌린거 하나 먹어볼게 좀만 더 뿌려줄래? 여기 여기 그니까 내가 시키지 못해 비빔물도 네 맛은 많을 것 같아 냄새가 나쁘지 않아 맛있어 맛있어 여기가 주마보다 훨씬 싸고 퀄리티도 좋고 전체적인 서비스가 좋다고 해서 왔는데 확실히 더 친절하고 좋다고 이렇게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너무 예쁜 뷰가 있어 내려가다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여기가 어떻게 다 녹아 엄청 꽁꽁 얼었어 엄청 미끄러운데 깨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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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깨진다 머리 깨져 너 머무게 많이 나와서 깨져 아 아 정말 정말 좋아 여기서 킹크랩 사는 거야. 오픈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여기서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사는 것만 그래도. 여기가 재밌어? 휘셔가지고 바로 그냥 썰어 먹으면 돼. 다시 한번 뿌려가 봐. 뭘 먹어? 이렇게 먹어야 되냐? 안 먹을까? 고양이야? 아니. 사자. 고양이다. 왜 이렇게 말랐냐? 아니. 고양이 아닌 것 같아. 털이 너무 예뻐. 안녕. 여기 봐줘. 여기 봐줘. 여기 봐줘. 여기 봐줘. 안녕. 안녕. 유니콘이야. 유니콘. 고기를 고기를 곪고기를 더 마주자. 저 힘이 더 난처에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안 된 것 같아. 그들이 그렇게 하면 돼. 그냥 케nyt슈. eighty-four. 바로 트럭류스 하나 짓는 날 거고 코코픽이크 먹을까? 다음에는 이 정도면 딱 이렇게 되게 맛있었으면 좋겠지 그대로 입을게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혜성아 여기는 벨루가가 되게 유명해 어떤거지 아닐까? 근데 다 유명해 이거 왜 이렇게 싸? 28% 수요래 혜성아 옆에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초콜릿도 준비하고는 안 되니까 응 근데 키로수 아까 몇 키로였린다 올 땐? 진짜 싸요 여기 진짜 싸요 복수리전망대 갈 때 타야 되는 건데 푸니쿨라라고 해 8시까지 하고 입장료를 내야 하는 건 그냥 400원 이게 거꾸로 가는 거여서 유명하대 이게 거꾸로 가는 거여서 유명하대 내려올 땐 뭐 알고 다 가겠지 내려올 땐 뭐 알고 다 가겠지 입장권 가는 건가? 내 옷이 정의가? 내 옷이 정의가? 이렇게 된다 이 옷은 입장료들 입장료들 이 옷은 입장료들 아, 지금 입장료들 몇몇에 인기가 아 이 옷은 입장료들 나는 입장료들 저의 아이침 이 옷은 입장료들 아, 너무 힘들다. 아... 샤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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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 가려고? 안녕.